안녕하세요 연설잉까치입니다. 오늘은 화살을 해볼거에요. 화살을 해볼거에요. 이거 저거에요? 그레이스도 이거 해봤죠? 근데 못했죠? 전 잘할 수 있을거에요.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네 이쪽에 화살이 있는 곳. 화살. 이쪽에 화살을 맞출게요. 네 갑니다. 좀 멀리서. 완전 빨라요. 시작. 뭐점인지 체크하겠습니다. 뭐점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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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10점인지 80점인지 모르겠다. 하여튼 80점으로 할게요. 뭐점일까요? 다이았 있어요? 다이았. 다이았. 이거죠. 다이았. 80점입니다 80점 이제 난 잘해 한 번 더 제가 세 번을 맞출 거에요 세 번 한 번 첫 번째는 80점 두 번째는 0점이다 0점 첫 번째는 운이 좋은데 두 번째는 운이 안 좋고 네 이제 세 번째 네 80점입니다 첫 번째 도전 80점 첫 번째 도전 80점 첫 번째 도전 80 네 네 지금 80점입니다 왜 운이 안 좋지 왜 이렇게 안 좋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0점 내 0점입니다 왜 이렇게 못하지 100점 나와라 뚝 1 0점 네 0점 네 0점입니다 먼저 이거 쓸게요 두 번째 도전 0점 더하기 0점 더하기 0 0 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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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점 왜 이렇게 0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0점 0점 세 번째 도전 첫 번째 도전이 제일 좋았네 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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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점수는 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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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점 0점 첫번째 도전이랑 꼽았습니다 왜이렇게 어렵지 한번 더 도전 제가 100점을 마칠 수 있을때동안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100점을 마치자 오늘의 도전 최고 점수가 첫번째 게임에서 세 번 하는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 이쪽에 다 적어놨거든요 첫번째 도전 두번째 도전 세번째 도전 다섯번째 도전 네번째 도전 다섯번째 도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합쳐져서 500을 넘겨야 돼요 연필 달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물이고요 물이 많이 줄 사위 오케이 여기는 오케이 네 지금 엄청 많이 또 하겠습니다 얏 0점 두번째 0점 어렵네 왜이렇게 어렵지 오늘 미션 성공 할 수 있을까요 저 미션은 10분만에 500점 넘기기 지금 다합체소 어 어 지금 80 더하기 80 더하기 82 80 더하기 86 16 더하기 80 그냥 100 160 83 83 83 아 83 83 24 24에서 0을 더하면 아니 0을 더하면 100을 더하면 어 24 24 아니 100을 더하는게 아니야 네 지금 점수는 246 246 240 지금 점수가 240이에요 10분만에 500을 넘길 수 있을지 구강한다 아구야 0점 두번째 도전 아 미션 성공을 못할거 같은데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까이 하고 10분이요 선율이 그래야되겠어요 선율이 이쪽이에요 저 점있어요 응 하겠습니다 좀 바깥게 있어요 10점 10점 10분 넘었다 진짜 네 지금까지 최고정도는 240 250입니다 250 하 내가 몇번을 도전했지 17번 도전했습니다 17번 와 17번 했는데 250점이에요 아 진짜 근데 지금 이 정도면 가운데가 100점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여긴 2 여긴 3 여긴 1 여긴 0 이렇게 되는거 아 되게 힘드네요 예 다음에 또 봐요 빠바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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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